자 우리 원장님이 대한민국 민혁, 경계민혁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 팀, 민혁팀이 대한민국 최우수상, 대통령상을 받았죠.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장님 노래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걸리 반잔 먹여놓고 노래시겠는데 난 또 어느 날의 경우에. 자 동동구로만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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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코리아 되겠죠? 저는 사실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원래 민호하는 사람이에요. 자 동동구로만 갈게요. 막걸리를 먹어놨더니 노래가 잘 나오네. 이게 어디 막걸리요. 이따가 춤추고 나서 제가 한잔 드릴게요. 자 춤추는 바. 한잔 드릴게요. 다시 오세요. 혼자 듣는다. 혼자 듣는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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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